저런 게 있어요? 귀 쫑긋하시고 저만 따라오세요! 아-이-스-클-린 아-이-스-클-린 제가 서울말을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트롯2의 박지연입니다 그런 말들만 하면 제가 좀 입이 많이 꼬여서 사투리도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여행이니까 그 약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그 뭔가 이제 자기들 말에 강박이 있어 약간 어? 아? 아? 아 아 음의 길이도 한 번 하신다면 아 아 이거?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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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 네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겠고요 아 네 아 네 네 부드럽게 대답하는 당신입니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제가 서울말을 쓰려고 하면 감정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뭔가 무슨 말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같으면 뭐하냐 이러면 뭐하냐 요즘 근황이었던지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너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뭐하냐 이거 진짜 궁금해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어 모든 말에 다 이렇게 억양마다 그게 있는데 아 밀밋하구나 맛이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 저도 진심으로 싸울 때는 난 무조건 사투리 있어 아 싸울 때 내가 어느 정도로 화가 났고 이게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해봐 이렇게 막 하다가 있잖아 민호랑 싸울 때도 그랬어 니는 있잖아 인간이 싸갈 머리가 없다 니 안아 이렇게 하면 싸갈 머리가 싸가지가 없다 난 전달이 안 되는구나 너 진짜 싸가지 없다 이건 내 마음이 표현이 안 돼 아 그러면 서울욕은 어떻게 하는 데 꼭 형 목동 목동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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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우리는 된바람이 된바람이 많고 된바람 막 엄청 세요 어떻게 해드려요 뭐라 그래 화날 때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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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대비해서 그렇지 서울도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센 맛을 봐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성말도 쎄 그럼 제가 할까요? 두 글자 세 글자예요 제가 할까요? 주문 가능한가요?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잘하고 있어 주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지금 몇 시예요? 지금 몇 시인가요? 지금 몇 시예요? 밥풀 나 이따 먹으려고 여러분들의 말씀과는 몇 시예요? 잘 금방 할 것 같은데? 잘하네 저를 아예 서울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런 줄 알았어 전화드렸어요 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럼 캐릭터지 또 먹어도 되겠네 이거는 저거 한 3탄까지 먹겠다 그럼 낙지 추가하면 되잖아 가난한 놔 놀 데가 없냐 놀 데가 없소이다 그런 거 잘하네 서울말 조선시대 서울말은 잘하네 그러네 조선시대 서울말 잘하네 시대를 잘못 만났어 안 되면 되게 알아 야 옛날에 태어났으면 나라를 세웠어 내변 어 냄비재 눈물 냈어 그래서 또 줘야지 됐어 걱정이 없다 아이고 잘한다 요거 진짜 잘한다 요거 진짜 잘한다 도인아 어디 나가? 도인아 어디 나가? 도인아 어디 나가?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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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추운데 명품 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명품이니까 뽕 뽑아야지 네 오고 오오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바로 옆 건물에서 3,000원 내고 오니까 문 밖에만 나서면 3,000원을 내가 버는데 12,000원 벌었죠 주문 가능한가요? 어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 주문해도 될까요? 오 지금 되게 시크했어 다 하프 갤런 다 하프 갤런이 여기서 걸렸다 다 하프 갤런이요 하프 갤런 하나 주세요 잘했다 잘했다 결제 되셨어요? 감사합니다 서울마을? 만 여섯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여섯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? 여기서 걸린다 극한이다 저 엄마는 외계인 하나 그리고 사랑에 빠진 딸기 잘하는데? 그쵸 어 그리고 체리 주빌레요 애플 민트요 아몬드 봉봉이요 이 정도면 나는 되게 잘하는 거 같은데? 되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저 이 바삭한 쫑꾸레 바삭한 쫑꾸레 바삭한 쫑꾸레 바삭한 쫑꾸레 바삭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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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쫑꾸레 이거 뭐 바삭한 쫑꾸레 바삭한 쫑꾸레 바삭한 쫑꾸레 바삭한 쫑꾸레 바삭한 쫑꾸레